제가 파리바게티에서 아리바이트 네 어? 파리바게티에서 아리바이트 파리바게티에서 아리바이트 나가는 길에 제가 빵 사드릴게요 빵 사드리기로 하는 분 얼굴이 기억이 안나면 어떡해 기프티콘 있다가 그냥 보내야겠다 보내시는 방법은 뭐 있지? 진짜 알려드릴까? 컴맹이다 바코드를 DM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DM이 오면 아 맞아 맞아 DM이 오면 그걸 보내주면 되잖아 오케이 내가 지금 사서? 현장에서는 줄 수 없죠? 현장에서는 줄 수 없죠? 미소? DM으로 줘야죠 아 맞네 미소아 미소아 여기 파리바게티 없어? 없어요 내가 근데 얼굴이 진짜 귀엽다 우리 끝나고 헤헤